샬롬 우리 미치학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될 임찬미 전도사입니다 우리 친구들 벌써 길가에 노란 개나리도 피고 벚꽃도 핀 진짜 봄날이 찾아왔어요 자 그럼 오늘도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우리의 온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기쁜 마음으로 놀던 장난감은 안녕하고 돌아다니지 않고 바른 자세로 예배드릴 수 있나요? 그럼 먼저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겐 아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절의로서 산자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가 너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시고 아파하는 자를 치료하시는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와 함께 함께 있을지어다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와 함께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가 너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가 너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시고 아파하는 자를 치료하시는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와 함께 함께 있을지어다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와 함께 함께 있을지어다 빛을 지어다 빛을 지어다 빛을 지어다 빛을 지어다 빛을 지어다 빛을 지어다 형제들아 기뻐하라 운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고린 요구서 13장 11절 말씀 아하멘 친구들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온몸으로 찬양 드렸나요? 이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해요 오늘 말씀 제목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성경코절을 함께 손으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준비됐나요?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함께 계시리라 고린도우서 13장 11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오늘은 전도사님이 편지를 가져왔어요 누가 써준 편지냐면 짜잔 유아부에서 한 친구가 전도사님에게 편지를 써주었어요 작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교회에 나와 계속 예배하지 못하다가 잠깐 교회에 나올 수 있었을 때 전도사님에게 편지를 주고 갔어요 편지에는요 고맙습니다 라는 스티커와 이렇게 예쁜 꽃도 그려주었고요 짜잔 펼치며 이렇게 임찬미 전도사님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일에도 재밌는 말씀 들려주세요 임찬미 전도사님 사랑해요 라고 그림 선물과 함께 써주었어요 사실 전도사님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우리를 힘들게 할 줄 몰랐어요 여기 표정을 볼까요? 어때요? 맞아요 울고 있어요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도 엄청 엄청 보고 싶고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싶었는데 우리가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영상으로 밖에 예배하지 못하는 사실이 너무너무 속상하고 슬펐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여기 표정을 한번 볼까요? 짜잔 어때요? 맞아요 웃고 있어요 오랜만에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도 행복한데 친구가 써준 편지를 받고 사랑이 느껴져서 전도사님은 아주 행복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주면서 위로해 준 적 있나요? 오늘 말씀에도 바울이 쓴 편지를 통해 진짜 위로에 대해 가르쳐 주신대요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지 말씀을 통해 자세히 배워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 기억하고 있나요? 바울이 무엇을 하고 있나요? 맞아요 편지를 쓰고 있네요 뭐라고 이야기했었는지 기억나나요? 여러분 우리의 형제교회인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든 예루살렘에는 비가 오지 않아 곡식들이 전부 메말라 버렸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도움을 청하며 하나님의 믿는 자녀들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안하듯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섬겨야 한다고 했지요 그러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했었나요? 맞아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정들을 조금씩 조금씩 모으기로 결정하고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이 되었음을 기억해야 해요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 내용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썼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뻐하며 온전하게 되며 서로 위로하고 또 위로를 받으라고 말해요 서로에게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서 평안하라고 말해주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고 사랑을 전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죄를 짓게 되었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의 삶에서도 슬픈 일도 많고 아프고 때로는 화가 나는 일도 많은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며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 때문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걱정도 슬픔도 없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 안에서는 우리는 안전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항상 기뻐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써주시는 평안을 누리라고 하셨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서로 자기의 힘을 자랑하고 의심하고 서로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바로 죄의 마음이에요 친구들 고린도 교회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죄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에는요 미움도 많고 다툼도 많고 욕심도 많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달라져야 해요 세상이 말하는 대로 마음을 빼앗기고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켜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활해야 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걱정도 불만도 불평도 슬픔도 없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 아무 걱정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해요 하나님이 기쁨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 사랑으로 용서하고 서로 돌보고 위로하며 살아야 해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서 형제요 자매인 한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짜잔 친구들 여기 좀 보세요 사람들의 표정이 어떤가요? 모두 행복하고 즐겁고 기뻐 보이지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오늘 말씀에 다울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전두사님이 읽어줄게요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고린도우서 13장 11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그림을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춤을 추며 기뻐하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감사기도를 하고 있네요 아주 행복한 얼굴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서로를 안아주며 위로하고 힘을 주고 있네요 이들은 모두 정말 다 행복해 보여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전두사님이 방금 읽어줬던 말씀에도 나왔던 단어인 평안은요 마음에 아무 걱정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평안은 샬롬이라는 히브리어와 같은 뜻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사랑으로 그 은혜로 안전하게 지내요 라는 인삿말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든 상황들이 찾아오고 억울하고 서로 의심했던 고린도교의 사람들처럼 죄의 마음들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 어린이들이 되길 소망해요 우리 친구들 처음에 보았던 편지 기억나나요? 맞아요 전두산님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오랜 시간 교회에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하지 못했었을 때 친구의 사랑이 담긴 편지를 받고 엄청 행복했다고 이야기했었지요 이렇게 서로 사랑을 나누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대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서로 사랑할 수 있나요? 우와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은 앞으로 이런 상황들이 생길 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요? 함께 그림을 살펴보며 이야기 나눠볼게요 먼저 첫 번째 그림 무엇을 하고 있나요? 맞아요 표정을 보니 화가 잔뜩 난 것 같아요 네가 선생님한테 나 정리 안 했다고 일렀지? 너지? 이리 와 난 아니야 그런 적 없어 에구 서로 뭔가 오해가 있었나 보네요 이럴 때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맞아요 친구야 나 방금 선생님에게 혼나고 왔어 내가 분명히 잠깐 물 마시고 와서 장난감 정리하려고 했는데 그새 다른 친구들이 정리를 하고는 내가 정리를 안 하고 돌아다녔다고 이른 거야 정말 속상해 그런 일이 있었구나 선생님한테 억울하게 혼난 것 같아서 많이 속상하겠다 다음부터는 미리 치우면 되지 괜찮아 토닥토닥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그림을 살펴볼까요? 야 장난감 이리 줘 내 거잖아 왜 가져가는 거야 에이 나 안 가져갔단 말이야 때리지 마 아프다고 너도 이리 와 가만 안 둬 아휴 여기도 서로 화가 많이 났네요 이럴 때는 어떻게 말해줄 수 있을까요? 내 장난감이 사라졌어 내가 가장 아끼는 장난감인데 같이 찾아줄 수 있을까? 그럼 도와줄게 가장 아끼는 장난감이라니 어서 같이 찾아보자 찾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만나요 우와 대답이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진짜 마음들을 들으시고 엄청 기뻐하실 것 같아요 친구들 그럼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손나팔하고 함께 외쳐볼게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어린이가 들레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이제 예쁜 손모고 예쁜 두는 꼭 감고 예쁜 두 다리는 무릎 꿇어서 전도사님 따라서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말씀처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매일매일 죄를 지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매일매일 죄를 짓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면 죄를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생겨날 것을 믿어요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잘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송으로 예배를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여 기발받으시오며 날아가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과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여 기발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유와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과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과해 주시옵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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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